진짜 병과 가짜 병 옛날 우리나라에 한 유명한 의원이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귀신과 같다고 하여서 신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멀리서 사람 얼굴을 보거나 걸음걸이만 보아도 저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다는 것을 바로 알아맞혔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의원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일을 하고 있던 동네 청년 몇 사람이 멀리서 신희가 자기 마을을 찾아오는 것을 보고 정말로 실력이 있는지 장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들 중에서 가장 잘 사는 집 아들이 갑자기 신희 앞에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엄살을 부렸습니다. 신희는 한참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청년 자네 병은 진짜 큰 병이네 이제 자네는 못 일어나고 죽을 것이네 이렇게 말하자 옆에서 구경하던 친구들은 이 신희를 비웃었습니다. 신희는 무슨 신희야 헛이름만 얻어가지고 사람들 병을 잘 본답시고 으스대는 꼴이라니 그저 돈이나 우려내려고 하는 수작이지 이렇게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야 가짜 병자야 어서 일어나 이 신희라는 사람의 실력이 드러났으니까 그만 엄살을 부려 연극은 끝났어 어서 일어나 친구들은 부자 청년을 발로 툭툭 차면서 일어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금방까지 멀쩡하던 청년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친구들은 미심쩍어서 더욱 세게 찼습니다. 연극 끝났다니까 어서 일어나 네가 가짜로 아프다고 한 걸 이 신희라는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있으니 참 한심하지? 그러니 그만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청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까보고 가슴에 귀를 대보고 코에 손을 대보아도 이미 죽은 사람이 틀림없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요? 분명히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죽다니요? 부잣집 아들이라서 좋은 약을 많이 먹었으므로 이 동네 청년들 중에서 가장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가짜로 아픈 신흥을 하여 신희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것뿐인데 진짜로 죽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은 것을 어찌합니까? 동네 청년들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한 사람은 부잣집으로 뛰어갔어요. 어르신, 아드님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부자는 벗어발로 현장에 뛰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청년을 주무르고 소리를 질러서 깨어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달려온 부자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아이가 가짜로 병이 있는 척했는데 진짜로 죽었단 말이냐? 예? 부자는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내에게 매달렸어요. 선생을 놀리려고 한 저놈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하여 가짜병이 진짜병으로 변했습니까?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선생이 힘을 써서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부자의 부인도 달려와서 옷자락을 붙잡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처음에 일을 꾸민 동네 청년들도 땅에 엎드려 죽은 친구를 살려달라고 울면서 호소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신인은 이윽고 여러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실력으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아까 어르신께서 못 일어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죽을 줄 아셨다면 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네 청년들이 빌었습니다. 이거 큰일이로군. 원래 적이 죽은 청년은 가짜 환자 노릇을 하다가 내장을 다쳐서 갑자기 진짜병이 생겨 죽은 것이요. 그러니 자기가 사서 만든 병이라서 나도 자신이 없구려. 이렇게 말하면서 신인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붙잡으면서 살려달라고 하였어요. 그렇다면 내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부자 어른은 아들을 살려주면 어떤 사례를 하시렵니까? 저 자식은 3대 독자 외아들입니다. 그저 외아들이라고 오냐오냐하고 귀엽게만 길렀더니 그렇게 버릇이 없어서 선생 앞에서 죽는 신용을 하였던 것이니 잘못은 저놈에게 있지요. 살려만 주시면 달라시는 대로 돈을 드리겠습니다. 달라는 대로 돈을 주겠단 말입니까? 여부가 있습니까? 저놈이 죽으면 우리 내외는 죽은 목숨입니다. 자식이 죽는 마당에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그러시다면 황소 한 마리 값을 저에게 주십시오. 부자는 바로 집에 가서 황소 한 마리 값을 가져왔습니다. 신희는 침통에서 침을 꺼내어 그 청년에게 침을 놓은 후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청년이 일어났어요. 씻은 듯이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신희에게 큰 절을 하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젊으니 한 번 쉴 수는 있는 법이라네. 그런데 다른 것은 흉내를 내어도 되지만 죽는 신흉을 해서는 안 되네. 건강에 대해서는 장난을 해서는 안 되네. 알겠는가? 그러면서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부자께서 암흑의 딸을 며느리로 삼으려다가 가난하다고 해서 혼사를 몰리셨다고 하던데 그것이 잔말입니까? 부자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처녀의 아버지 암흑의가 나의 서당 동무였습니다. 내가 답답해서 돈을 갖다 주려고 오는 길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처녀 내가 이 황소 한 마리 값을 가지고 있다면 혼사를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는 이 말을 듣자 심히 부끄러웠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사실 교수는 마음에 들었는데 워낙 가난해서 내가 반대했었지요. 그런데 정작 선생의 말씀을 들으니 부끄럽습니다. 당장 그 집과 혼사를 하겠습니다. 고맙소이다. 일이 잘 되느라고 이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다음에 혼인식을 올리는 날 나를 잊지 말고 조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희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신희가 떠나는 쪽을 향해 방금 죽었다가 깨어난 부잣집 아들이 넙죽 절을 하였습니다. 새삼스럽게 떠나는 신희의 뒷꼭지에 큰 절을 왜 하였을까요? 그 후의 부자 청년은 몸을 조심하면서 예쁜 색시를 얻어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가르친 며느리 옛날 어느 동네에 아주 독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동네는 물론이고 먼 동네까지 독살스럽기로 소문이 났지요. 그 시어머니가 그동안 쫓아낸 며느리가 며칠이나 되는지 모릅니다. 며느리가 들어왔다가 도저히 당해내지 못하고 제 발로 보따리를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다는 이야기지요. 이 마을에 먼 친척이 있어? 그 집에서 자란 처녀가 한 명 있었는데 자기가 그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해보겠다고 자진해서 나섰습니다. 아이고, 색시 하나 또 울고 가게 생겼네. 그러게 말이야 이번이 몇 번째야 그러나 저러나 아들도 못할 일이야 정들만 하면 내쫓으니 언제 아들 딸 낳고 살아보겠어? 이렇게 수근거리며 시어머니의 흉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처녀는 그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위하였어요? 이런 며느리라면 이제는 쫓겨나지 않게 막아야겠다. 시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독하기 때문에 그동안 시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으나 이번만은 시어머니의 버릇을 고쳐서라도 이 며느리를 붙잡아둘 작정이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아내만은 반드시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딸들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올케가 마지막이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가 내쫓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안 식구가 먹을 쌀을 내주는 쌀 뒤주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집안 여자 중에서 가장 권세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동안 새 며느리가 들어왔어도 시어머니는 뒤주 열쇠를 움켜쥐고 며느리에게 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머지않아 쫓아낼 며느리인데 열쇠를 왜 주겠어요? 이번에 들어온 며느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감히 시어머니에게 열쇠를 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저 묵묵히 살림을 하여서 집안 식구들에게 사랑을 얻고 있을 뿐입니다. 며느리의 좋은 성품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시어머니만 빼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전생에 무슨 원한 산 일이나 있는 듯이 보기만 하면 이 말 저말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만 집에 있고 다른 식구들은 전부 밖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남았지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가 못되었다고 욕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용감하게 가까이 가서 시어머니의 팔뚝을 잡아서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때리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힘으로 며느리를 당할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는 나중에 식구들이 오면 이르기로 하였습니다. 오냐 내가 나중에 다 이를 테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식구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순하디순하고 착하디 착한 며느리가 감히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의 손을 비틀고 때렸겠느냐고 하면서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팔에 멍이 들었거나 피라도 났다면 몰라도 손이 멀쩡한데 누가 고지 들으려 하겠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으나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고 며느리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엎드려 있으니 남보기에 창피하고 위신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참기로 했습니다. 아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시어머니는 냇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가서 또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일어서더니 이번에도 팔뚝을 뒤로 비틀면서 손바닥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의 독한 맛을 보시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몇 번째 며느리입니까? 며느리를 쫓아낸 수만큼 손바닥을 맞아보십시오. 그동안 쫓겨난 새댁들의 눈물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철썩철썩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식구들은 이번에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쫓아낼 방법이 없으니 이번에는 며느리가 때렸다는 애매한 소리를 해서 내보내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쌀 자루라면 뒤집어서 속을 보일 수 있겠지만 시어머니는 답답한 속을 어떻게 드러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히었지요? 그래서 끙끙 앓히 시작했습니다. 병이 난 것입니다. 약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장님 점쟁이가 와서는 귀신이 내렸으니 경을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귀신을 쫓아내려면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서 환자를 마구 때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환자 속에 들어가서 장난하고 있는 귀신이 매를 못 이겨서 도망간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때 장님 점쟁이는 귀신을 쫓아내는 신통함 문구가 실려있는 옥 추경이라는 책을 암송 했습니다. 여러 번 암송하면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미신이 있었거든요. 한편에서는 옥추경을 읽지요. 한편에서는 복숭아 가지로 때리지요. 방 밖으로 시어머니가 못 나가게 식구들은 붙잡지요. 시어머니는 그만 기절하다시피 녹초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고생하는 시어머니가 불쌍하고 안타까웠으나 얼마 동안 참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밥을 짓다가 부엌과 방 사이에 있는 샘문을 열고 시어머니를 들여다보니까 시어머니는 머리를 산발하고 누워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는 두려웠습니다. 저 며느리가 또 나를 꼬집고 때리려는 것이나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옆에 가서 시어머니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신이 나십니까? 제가 어머니보다 독하다는 것을 아셨지요? 오냐 이제는 정신이 났다. 다시는 안 그러마. 어머니 나이는 들어가지고 기운은 붙이시는데 언제까지 며느리를 내쫓는 일만 하시려고요? 이 큰 살림을 나이 드신 어머니가 혼자 다 하시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어머니는 모르십니까? 저는 이 집을 나가면 어디 갈 데도 없는 몸입니다. 저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먼 친척집에서 컸습니다. 이 집에서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고 싶어서 무섭다는 소문을 듣고도 시집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구박하셨습니다. 다른 며느리들 저런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어이 여기에서 살고 싶어서 이런 꾀를 낸 것입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한 말을 들어보니까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만 쫓아 내느라고 아직까지 다른 사람처럼 손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지난 날이 후회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냐 내가 몹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에 깊은 며느리를 왜 쫓아내려고 기를 썼던고 이제 나도 마음을 고쳤으니 너도 나가지 말고 이 집을 잘 일으켜라. 우리 재미있게 살아보자. 어머니 그동안 저의 잘못을 용서하세요. 며느리도 따라서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석에서 바로 일어났어요. 처음부터 이것은 병이 아니었으니까요. 시아버지와 아들과 딸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저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시어머니가 달라졌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뒤주 열쇠까지 너에게 주고 나니 심심하구나 어서 손자를 보게 해다오 내가 하루종일 업고 다니게 말이다. 그래서 식구들은 한바탕 웃었답니다. 코끼리와 닭다구리 어느 깊은 숲속에 망고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는 참새 가족이 둥오리를 짓고 살고 있었어요. 참새 가족은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못된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나 심술을 부렸습니다. 코끼리는 긴 코로 망고나무 가지를 감아 뚝 부러뜨렸어요. 참새 부부는 후다닥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참새 알은 바닥에 떨어져 모두 깨져버렸어요. 참새 부부는 너무 슬퍼 엉엉 울었습니다. 집도 부서졌고 새끼가 태어날 알도 모두 깨졌으니 얼마나 슬플까요? 참새 부부의 서글픈 울음소리를 듣고 옆집에 사는 딱따구리가 날아왔습니다. 딱따구리는 참새의 다정한 친구였어요. 딱따구리는 참새 부부를 보고 말했습니다. 친구야 너무 슬퍼하지마 우리가 힘을 모아 복수하면 되잖아. 그러나 참새 부부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같이 힘없는 짐승이 어떻게 거대한 코끼리를 이길 수 있겠어. 아무리 힘없는 짐승도 힘을 합치면 돼. 그러면 이길 수 있어. 딱따구리는 후다닥 날아가 웽웽 소리를 내는 파리를 한 마리 불러 왔습니다. 참새 부부는 그 꼴을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파리 따위가 코끼리와 쌓일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딱따구리는 자신 만만했습니다. 잠시 후에 딱따구리는 친구를 하나 더 불러왔어요. 그 친구는 개구리였습니다. 참새 부부는 맥이 쫙 빠졌어요. 개구리가 어떻게 코끼리랑 싸운단 말인가요? 그러나 딱따구리는 여전히 의기양양 했습니다. 딱따구리는 파리와 개구리에게 귓속말로 무엇인가 부탁했습니다. 이었고 딱따구리가 외쳤어요. 자 공격 해시! 딱따구리와 개구리 그리고 파리는 코끼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먼저 파리가 조용히 날아가 코끼리의 귓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파리는 코끼리의 귓구멍에서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했어요. 그러자 코끼리는 기분이 좋아져 눈을 지그시 감고 노래에 취했습니다. 자, 이번엔 내 차례다. 딱따구리가 손살같이 날아올랐습니다. 딱따구리는 지그시 감은 코끼리의 눈을 사정없이 쪼아댔어요. 아이고 눈이야 코끼리는 비틀거렸습니다. 눈이 쓰라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깊은 눈 옆에 숨어있던 개구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코끼리는 개구리가 우는 곳에 개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을 향해 마구 달려갔습니다. 물로 눈을 씻어 내려였던 거지요. 하지만 코끼리는 그만 깊은 눕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코끼리가 허우적거릴수록 늪은 코끼리를 더욱 빨리 삼켜버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참새 부부는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힘없는 짐승들도 힘을 합하면 큰일을 해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리깡대의 재치 어떤 왕에게 훌륭한 말이 있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무척 사랑했어요. 이 말이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어쨌든 내게 이 말이 죽었다는 말을 맨 먼저 하는 놈은 목을 매달아 버리겠다. 그만큼 왕은 말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말이 병이 들어 진짜로 죽고 말았어요. 큰일이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그 말이 죽었다는 말을 왕에게 알리지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서로 미루기만 했어요. 왕에게 말이 죽었다는 말을 전하면 목을 매달아 버린다고 하니 누가 감히 나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마다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용감하게도 궁궐에 사는 어리깡대가 나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기들이 그 역할을 맞지 않은 게 다행이라 한숨을 쉬었고 한편으로는 어리깡대가 가여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리깡대는 곧장 왕에게 나아가 아뢰였습니다. 전하 이 일을 어쩝니까? 전하의 말이, 가엾은 말이,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건강했던 말이 어쩌면 좋습니까? 왕 앞에 나선 어리깡대는 이렇게 말을 꺼냈다 삼키고 꺼냈다 삼키고 하면서 답답하게 굴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어리깡대의 그 답답한 수작에 화가 치밀어 소리를 질렀어요. 뭐가 어쨌다는 거야? 똑똑히 말해. 말이 죽었어? 죽었냐고. 어리깡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잘 걸렸다. 내놈이 그 나쁜 소식을 날려쓰렸다. 그러자 어리깡대는 한층 더 슬픈 얼굴빛을 하고 말했습니다. 전하, 나쁜 소식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럼 또 어떤 나쁜 소식이 있단 말인가? 이 일을 어쩌면 좋지요? 전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매다셔야 되겠사옵니다. 말이 죽었다는 말을 제일 먼저 한 건 전하이니까요. 저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사랑하는 말이 죽어서 견딜 수 없이 슬픈데다가 어리깡대의 뻔뻔스런 수작에 몹시 화가 났지만 한편으론 어리깡대의 재치를 칭찬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왕은 결국 어리깡대에게 많은 금은 보아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놈 어리깡대야, 너는 참 현명하니 여기서 어리깡대나 할 녀석이 아니다. 어디 멀리 떠나서 행복하게 살거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왕은 어리깡대의 재치를 생각하며 허허 웃다가 또 말이 죽은 걸 떠올리고는 흑흑 울었답니다. 제자가 만든 술잔 옛날 황해도 배천이란 곳은 그를 굽는 곳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유명한 평양이 있는데 그곳에는 부자도 많이 살고 평안도를 다스리는 감사도 살았습니다. 이 평양에 최부자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재산도 많지만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어서 두루 인심을 얻고 살았으므로 새로 부임한 감사는 의뢰 최부자네 집에 들러서 음식 대접을 받으면서 민심이 돌아가는 것도 알아보고 갔습니다. 이제 새로 부임하는 감사가 최부자네 집에 찾아온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우리 고장을 다스리는 감사님에게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 옳지 여기에서 멀지 않은 배천에 가서 귀한 술잔을 주문하여 바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최부자는 돈을 많이 주어 훌륭한 술잔을 주문하였습니다. 배천의 도자기 감안은 유명하였어요. 많은 돈을 받은 그곳에서는 아주 좋은 술잔을 여러 개 만들어 보냈습니다. 드디어 감사가 와서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어요. 감사님 이 술잔은 특별히 주문한 것입니다. 술맛도 좋지만 잔이 워낙 좋으니 더욱 술맛이 날 것입니다. 최부자께서 주문까지 하신 것이라니 참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감사는 술잔을 받았습니다. 술잔이 콸콸 넘칠 정도로 술을 따랐어요. 고만 술이 넘치겠습니다. 술잔이 그득한 것은 저의 정성이 그득한다는 뜻입니다. 많이 드시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술을 가득가득 술잔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금방 가득 따른 술잔에 술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술이 어디로 갔지? 감사도 놀라고 최보자도 놀라고 한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이상한데 다시 한 번 드시지요? 그러면서 최보자는 술잔에 술을 가득 따랐습니다. 감사가 기분 좋게 마시려고 하는 순간에 술은 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잔을 손에 들고 입에 대려는 그 사이에 술이 말라 버린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다시 한 번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최부자는 다시 술을 가득 따라 보았습니다. 감사가 술잔을 받아 입에 대려는데 마찬가지로 술이 없어졌어요. 참 귀신이 고칼누릇이다. 술잔이 가득 차기만 하면 사라져버리니 이 술잔에 귀신이라도 붙어있단 말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여느 술잔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이 술잔은 귀신이 장난한 것 같으니 다른 잔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배천에서 가져온 다른 사기잔을 올렸습니다. 그 잔은 술이 가득 들었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술이 그대로 가득 있었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런대로 잔치는 흥겹게 끝났습니다. 감사 일행이 다 물러난 뒤에 최보자는 궁금하기도 하고 화도 나서 그 가득 찬 술이 사라진 술잔을 꺼내어 요리조리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이상하단 말이야. 이 술잔 속에 무슨 도술이 들었는가. 목침에 깨보자. 그래서 최보자는 이상한 술잔을 깼습니다. 그 보배로운 술잔을 깨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만 최보자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 술잔 맨 아래에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개, 영, 배 개, 영, 배란 한문인데 풀이를 하면 경계할 게 자 촬영, 자 술, 잠, 배, 자 술이 가득 차는 것을 경계하여라 하는 뜻입니다. 그 술잔이 가득 차지만 않으면 술이 그대로 있는데 마지막으로 술잔의 테두리에 이르면 술이 순식간에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물이었는데 내가 깼구나 어떡하나 사람이 욕심을 넘어내지 말라는 뜻인데 내가 이 보물을 망쳐놓다니 당장에 다시 주문을 해야지. 그래서 최부자는 부랴부랴 서둘러서 배천에 도자기 굽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그를 감아가 있는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저를 어째 최부자가 귀여이 오시는군요. 하면서 백발 노인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은 최부자가 찾아올 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백발 노인은 바로 도자기 감아의 주인이며 당시 도자기 굽는 데 제일 솜씨를 가진 유명한 기술자 소위 도자기의 제일 명인이었습니다. 나는 최부자가 오시지 않기를 소원했는데 결국 오셨구려. 그러면서 백발 노인은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주인장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올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여기서 가져간 개영배를 깨트렸기에 다시 만들어달라고 온 것이랍니다. 귀엽고 그 고포물을 깨셨군요. 깨셨으니까 오셨겠지요. 아까운 물건인 것을. 그러면서 안타까워 했습니다. 아니 다시 만들면 될 것을 어찌 그리 상심하십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서 그런 보물 술잔을 만들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장의 제자가 만들었다면서요? 제자가 만든 술잔을 세상이 만들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어서 만들어주십시오. 죄부자님 여기 앉으셔서 그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노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인은 옛날부터 내려온 도자기 기술을 전해주기 위하여 오랫동안 똑똑한 제자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제자를 구하지 못하던 차에 마침 재주가 뛰어난 제자를 찾아냈습니다. 생활이 구차한 집에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요. 그래서 나이가 열일고 여덟쯤 된 제자를 거둔 것입니다. 원래 이런 훌륭한 기술을 전하려면 먼저 사람 댐댐이를 만들고 나서 기술을 가르쳐주는 법입니다. 말하자면 인격 수양을 시킨 후에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말인데 이 세상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 마음이 초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교육법은 아니지만 시간이 없어서 먼저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지요. 눈썰미가 있고 부지런한 제자는 이내 세상의 도자기 만드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만족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술이 늘자 돈벌이가 잘 된 것은 물론이었어요. 저 애가 먼저 돈 맛을 알면 안 되는데 이것이 내 실수였구나. 인격이 없는 제자에게 기술이란 마치 시퍼런 칼을 나이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은데 내가 너무 서둘렀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제자는 돈을 한움큼 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술 친구를 사귀어서 돈 귀한 줄 모르고 물 쓰듯 돈을 썼습니다. 술을 먹다가 보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지요. 제자가 누구에게나 술을 잘 사주니 이 사람 저 사람 모여든 것입니다. 술과 그들을 가까이 하면서 노름을 배우게 되어 타락의 수렁에 빠져들게 되었는데도 제자는 자기가 잘라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존경을 하는 줄 알고 정신 차릴 줄 모르고 놀아 놨습니다. 이런 제자를 보고 세상의 마음이 편하다면 거짓말이지요. 그래서 몇 번이나 그 타락의 수렁에서 벗어나라고 타일렀지만 귀가에도 들리지 않는지 콧방귀만 날리면서 술집과 노름판으로 달려 갔습니다. 돈이 떨어지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이렇게 되면 몸을 상하게 마련인지라 스승은 참다 못하여 눈이 펑펑 오는 어느 날 눈길을 걸어서 제자가 술 먹고 있는 주막에 들어가 눈위에 무릎을 꿇고 제자에게 마음을 돌리도록 빌었습니다. 제자에게 스승이 눈위에서 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스승은 제자가 아까워서 이렇게 눈물겨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 허사였습니다. 주막에서 노름친구와 어울려 술을 먹던 제자는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더니 집이 떠나갈 듯이 마구 웃었습니다. 저 영감이 나의 스승 이라오 머리가 하얗지 나를 살리려고 저렇게 눈위에 있지만 이미 나는 이 생활이 좋단 말이야. 제자를 제대로 기르려면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사람을 먼저 가르칠 일이지. 기술 먼저 가르치니 내가 뭐 사람이 됐어야 말이지. 한평생 사는 것이 얼마나 짧은데 저 영감처럼 머리가 하얗도록 불타는 가만만 들여다보고 지능만 지딕여야 한단 말인가. 이만큼 돈을 벌었으면 멋지게 쓸 줄도 알아야지. 그렇지 않은가 친구들. 그럼 그렇고 말고 그러면서 젊은 남녀가 박수를 치며 스승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눈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다일러 씁니다. 얘야 너의 기술은 아직 멀었다. 그리고 청춘은 불같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거라. 나이 들어서 나중에 술을 먹고 저런 못된 친구들을 사귀어도 늦지 않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자 같이 있던 친구들이 주먹을 주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제자는 잔에 남아있던 술을 세상의 얼굴에 확 끼얹었어요. 그러나 제자는 한심스럽게도 그런 엄청난 불량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세상이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스승은 그때 속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를 아예 포기하였습니다. 평생 동안 익힌 기술이 자기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슬퍼서 눈물이 마구 흘렀습니다. 속병이 든 스승을 빨리 죽기를 바랬습니다. 봄이 되었어요. 제자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술에 곪고 못된 친구들의 속임수로 노름반에서 개망신만 당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간이라도 내줄듯이 섬기던 술 친구들은 돈이 떨어지자 언제 보았느냐는 듯이 대하였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빌려간 돈은 언제 빌려갔느냐고 하면서 갚지 않았어요. 제자는 건강이 상하여 몸이 야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파리한 얼굴과 넉락한 눈동자가 그때의 제자 모습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하였으나 이미 늦은 뒤였어요. 그래도 제자는 스승을 생각했습니다. 한겨울에 스승의 얼굴에 술을 끼얹었지만 이제는 스승을 찾아가서 잘못을 빌고 실컷 울고 난 뒤에 죽고 싶었습니다. 이런 제자를 본 스승은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불쌍한 녀석 이제야 돌아왔구나 우리 다시 일을 해보자 그러면서 온갖 방법을 다하여 제자를 살리려고 하였으나 원체 몸이 상하여 다시 살아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자도 그것을 알았어요. 제자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한 달간이나 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었습니다. 스승도 알 수가 없었어요. 문틈으로 주는 밥만 먹으면서 울다가만 만들다가 울다가만 만들다가 그렇게 스승이 방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제자는 비틀거리면서 술잔 하나를 스승에게 올렸어요. 그 술잔이 이번에 최부자네 집에 들어간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깨진 것입니다. 제자는 엊그제 죽었습니다. 제자는 힘없는 손으로 스승의 손을 쥐고 움푹 팻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께 속만 썩여드리고 먼저 떠납니다. 저승에 가서라도 제가 지은 죄를 다 닦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염나국에 간다면 지옥에 보내달라고 염나 대왕에게 조릴 작정입니다. 스승님 손으로 길러낸 제자를 어찌 장사 지내겠습니까? 제가 죽은지 3일 되는 날 최부자가 오면 그분에게 제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분은 두말하지 않고 저를 묻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부자가 안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이 오는 날은 제 영혼이 들어간 개영배가 이미 깨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최부자가 3일 안에 오지 않으면 저 활활 타는 불가마 속에 저를 태워 주십시오. 가루가 되면 다시 흙이 될 것이고 그 흙으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스승님 부디 몸을 보증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제자는 죽었는데 불행하게도 최부자가 달려온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와 같은 처절한 경험을 한 적이 없으므로 그런 술잔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개영배가 깨진 것이지요. 제자의 피와 넋이 들어간 개영배가 허무하게 깨진 것입니다. 오신 김에 최보자가 제자의 장례나 치러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최보자는 부탁받은 대로 제자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최보자는 며칠 후에 아무래도 스승이 궁금하여 다시 그릇 가마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스승도 그 전날 운명한 것입니다. 최보자는 다시 스승의 장례도 치러 주고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걸작품을 만들 수 없는 가마만 있고 그 옆에는 먼저간 제자와 뒤에 따라간 스승의 무덤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린고비와 토목공이 옛날 어느 마을에 토목공이가 살았습니다. 토목공이는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나 마찬가지로 몹시 가난했어요. 겨울이면 끼니를 제대로 이을 수 없었습니다. 토목공이가 살림을 맡을 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토목공이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을 뿐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길들을 모두 틀어막았습니다. 살림이 조금씩 펴나갔어요. 십여 년 뒤에는 마을에서 으뜸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토목공이는 부자가 되고 나서도 가난할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고 근검 절약하고 남에게 까닭없이 술을 사거나 담배를 권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구두새 중에서도 상구두새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런 토목공이에게 최근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 마땅한 신부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워낙 부잣집이라 중매쟁이들은 부리나케 드나들었지만 마음에 든 자리가 없었어요. 예쁘고 집안이 좋다고 해서 토목공이의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토목공이는 좋은 며느리를 고르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토목공이는 우선 자기와 엇비슷하게 부자이면서도 돈을 아껴 쓸 줄 아는 구두새의 딸을 찾기로 했습니다. 구두새의 딸 중에서도 나이 된 딸을 찾기로 했어요. 구두새 아비 아래서 나이 차도록 자랐다면 아비를 보고 배워 살림을 튼실하게 잘 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토목공이는 사방으로 수소문해서 구두새의 관연한 딸을 찾았으나 마땅한 상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두새를 찾기도 쉽지 않은 데다 구두새의 관연한 딸은 더욱 드물었지요. 하지만 토목공이는 단념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관연한 딸을 둔 구두새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주의 자린고비라는 구두새가 있는데 세모를 넘은 딸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토목공이는 자기가 자린고비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가서 자린고비의 살림 사는 법을 보고 딸도 먼발치에서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토목공이가 자린고비의 집으로 갔습니다. 곶간의 규모가 제법 크고 지붕의 기와들도 기름이 좌르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어느 구석 부족한 데가 없고 넘쳐나는 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린고비의 딸도 밉지도 곱지도 않았지만 건강하고 부지런해서 며느리감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토목공이는 집으로 돌아온 즉시 부인과 의논해 자린고비네 집으로 청혼을 보냈습니다. 자린고비네 집에서도 딸이 나이가 차서 사위감을 구하던 참이라 두 집은 곧 사위를 보고 며느리를 맞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리하여 자린고비의 딸은 토목공이네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토목공이는 그날로 며느리에게 살림을 맡겼습니다. 며느리는 아버지에게 배워서 그런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한톨이라도 곡식이 떨어질세라 바닥을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토목공이는 점점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찜찜한 것이 있었어요. 밥상에 놓인 간장 중지에 늘 간장을 가득가득 채워 놓는 것이었습니다. 토목공이는 마음이 조마조마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참지 못하고 토목공이는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 그렇게 간장을 헤프게 써서는 안 된다. 우리 집에서는 오늘 이때까지 간장을 간장 종지에 가득 부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아끼고 아끼면서 살아왔다. 장독대에 파디가 앉았다가 날아가도 우리는 기어이 그 놈을 잡아 그 발목에 묻은 장을 씻어 장독에 도로 놓고야 놓아주었단다. 그러셨어요 아버님? 그래 그러니 앞으로는 간장을 종지 밑바닥에 깔리도록만 붓거라. 토목공이가 말을 끝내자 며느리는 숟가락을 놓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집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말해보아라. 저희 집에서는 간장을 종지 밑바닥에 깔리게 담으면 손해라고 했습니다. 숟가락으로 간장을 뜨다가 잘 안 떠지면 종지바닥을 긁어 숟가락과 종지가 달아 없어질 것이고 간장이 잘 안 떠지면 종지를 기울여서라도 따라먹지요. 그러면 숟가락은 숟가락대로 달고 간장은 간장대로 없어집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종지에 간장을 가득 떠놓으면 숟가락이 다를 리 없고 또 간장을 떠먹으려다가 간장이 가득 찬 것을 보면 저절로 짠 생각이 나서 떠먹지 않습니다. 간장을 종지에 가득 부어놓으면 이렇게 여러가지로 이깁니다. 토목공이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무릎을 탁치며 탐복했습니다. 아가야 네 말이 구구절절이 옳다. 누구에게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살림 사는 법을 배웠느냐. 아버님께 배웠습니다. 사도 너른께 나도 새로 배워야겠구나. 토목공이가 두 번 탐복했다는 사실을 전에 듣게라도 한 듯 며칠 지나 자린고비가 토목공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놓고 그 딸이 잘 사는지 어떤지 궁금할 뿐 아니라 딸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였습니다. 토목공이와 자린고비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한나절을 보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돈이나 식량을 어떻게 아끼고 절약해서 재물을 쌓았는지 자랑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어떻게 아끼고 절약하는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토목공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돈 우리는 부채 하나를 사면 십년은 좋겠습니다. 어떻게 쓰는데요? 어떻게 쓰는고 하니 부채를 활짝 펴서 쓰지 않고 처음엔 한쪽만 펴서 붙입니다. 그래서요? 한쪽이 다해지면 다음쪽을 펴서 붙이지요. 그렇게 한쪽 한쪽 차례로 펴서 붙이면 평생 네대께로 능히 붙이고 살 수 있습니다. 부채를 해마다 사서 돈을 허비할 필요가 없지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자린고비는 희죽 웃었습니다. 부채 네대께로 평생을 붙이고 살 수 있다니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부채 정도를 가지고 대단하다고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채 하나를 가지면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습니다. 어떡해요? 부채를 붙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채의 오른손으로 활짝 펴들고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다. 그런 바람이 저절로 일어나지요. 고개가 좀 아프기는 해도 부채가 해지거나 다를 리는 없습니다. 도무공이가 듣고 보니 그럴 듯 했습니다. 부채 네대께로 평생 쓸 수 있다는 자신보다 훨씬 고수였어요. 저런 아비 아래 보고 배웠으니 며느리가 저렇게도 살림을 야무지게 살 수밖에 없겠다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얼마 뒤 저녁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밥상 가운데 등이 푸른 자방고등어가 놓여있었어요. 처음 온 사돈을 위해 자방고등어를 구해온 모양이었습니다. 자린고비는 먹음직해서 침을 흘리기보다 고등어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돈어른 무엇이라도 묻었소. 아닙니다. 그럼 왜 사돈어른 내가 처음 왔다고 해서 이 비싼 고등어를 상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종종 사돈어른 댁에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창값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야 사돈어른이 자주 올 뿐도 아니고 처음 오는 것은 한 번뿐이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고등어를 상에 올려놓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무슨 방법이라도 잊고 말고요. 귀한 손님이 오거든 자방 고등어를 구워내놓되 상위에 이렇게 올려놓지 말고 자방 고등어를 상위 천장에 닿을 뜬 말뜬 매다십시오. 그러면 손님이 밥 한 숟갈을 뜨고 고등어 냄새를 한 번 맡고 또 한 숟갈 뜨고 냄새 한 번 맡으면 됩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사돈어른께서도 고등어 냄새를 맡고 식사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석삼조 일석사조 입니다. 도목공인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돈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내 얼굴에 고등어 냄새라도 묻었소. 아닙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럽니다. 절약하는 방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절약하고 싶거든 고등어를 한 번 쳐다보고 어이구 짜다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 보고 세 번 본 뒤에 짜다고 해야 하지요. 짜다는 말도 절약해야 합니다. 이렇게 절약하고 또 절약하면 재물은 쌓이고 쌓여 태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절약은 물이 흘러가는 길을 찾아내어 모두 막아야 합니다.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일반 입니다. 여기에 이르자 토목공인은 희주 굿다 못해 벌떡 일어나 넙주 큰 절을 냈습니다. 사돈어른 제발 자주 오셔서 살림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돈어른을 삶으로 모시고 절약하는 법을 다시 배우 겠습니다. 그 뒤로 토목공인은 한 달이 멀다 하고 자린고비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자린고비가 오지 않을 때는 토목공이가 찾아갔어요. 이래하여 두사도는 형제처럼 가까워지고 토목공인에도 자린고빈에도 날로 부자가 되어갔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장난 끝에 살인난다 라는 속담 들어보셨어요? 우습게 보고 한 장난이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진짜병과 가짜병 이야기는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가 진짜로 죽는 상황에 놓여서 위기에 처한 이야기입니다. 장난이 불러온 결과인지 정해진 운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난을 치다가 큰일을 치를 뻔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가 웃어 넘길 수 없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한 장난은 삼가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시오.